또 시원한 여름에, 아 시원한 여름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닥에 와야겠습니다. 이 댄스 밟을 전해 인사 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인스타 라이브를 했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요청을 보낸 것은 같이 라이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 해봐서 지금 점점 이제 해가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10분 뒤에 나오는 후에 후이 피처링 권빈님의 서비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오늘 많이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